1. 장본과 이동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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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지. 아빠 아버지 훈련을 지나갔다 엄마한테 그랬잖아 그래? 미안해 뭐야? 미안해 아빠가 잘못했네 다리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저기 왼쪽으로 왼쪽 보고 누르면서 누르면서 빨라지기 전에 눌러줘야 돼 유나야 빨라지기 전에 누르면서 왼쪽 길게 봐 왼쪽 저 멀리 산 보고 쭉 누르면서 눌러주고 빨라진다 빨라진다 눌러줘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